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두루미학을 보겠습니다. 학학이라고도 하죠. 군계일학에서 학이 되겠습니다. 네이버 사전에서는 군계일학, 군계일학을 닭들 가운데 한 마리 학으로 보고 있습니다. 두루미로도 보는 것이죠. 학이 두루미니까요. 즉 보통 사람 중 뛰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. 그러면 학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의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, 세조자가 부수가 됩니다. 총 21액입니다. 위의 한자에서 왼쪽 부분은 고상할 각입니다. 지금 새추가 위로 덮을 멱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. 이 부분입니다. 덮을 멱에 새추 안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. 즉 새가 경계를 나와서 높이 날아오르려고 하는 모습이죠. 그러면 위의 한자를 보겠습니다. 덮을 멱을 저는 지붕으로 봅니다. 지와 비읍을 따서 집으로 봅니다. 그리고 세추자가 있습니다. 인, 오, 튜죠. 써보겠습니다. 인 한글 모음 오 튜는 이토죠. 일, 이, 더 그래서 세추로 봅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세조자입니다. 세조자는 흰백자를 기본으로 합니다. 백 그런데 세조자는 길게 내려 걷는 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죠. 백과 구분하기 위해서 강조하여 백으로 봅니다. 백 백이 되는 것이죠. 백 점피일입니다. 물론 그리고 밑에 일과 기억이 있습니다. 일과 기억을 윽으로 봅니다. 이유는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. 그러면 윽처럼 보이죠. 윽 그리고 연화발이 보입니다. 발넷이죠. 점 넷 하나, 둘, 셋, 넷 그래서 빼극발 빼극발 전체를 세조자니까 세로 봅니다. 세 그러면 왼쪽에 집 그리고 세추자 추 세 집추세가 되겠죠. 이때 전체 학학자를 참고해 보겠습니다. 지도자를 가리킵니다. 또는 고고한 인품의 선비도 가리킵니다. 우리말로 두루미와 같습니다. 그러니까 두루미가 학이죠. 그리고 날짐승 중 오래 삽니다. 그래서 십장생에 포함이 됩니다. 일본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장수를 축하하는 말이 있는데 쓰루와 샌넨, 카메와 만넨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즉 학은 천년, 거북이는 만년. 오래 산다는 것이죠. 그러면 발음을 하기 전에 세 세죠. 집주세요 집추세 집추세를 집주세요로 생각하면서 세 집주세요 학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추세 집추세 학 학 집추세 집추세 학 학 집추세 집추세 학 학 그러면 써보겠습니다. 집 추 세 백 읍발 집추세 학 학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인 desert 학 학 학